귀엽네. 귀엽네. 아니야 아니야. 10번 쓰는 내가 가장 잘 어울린다. 데뷔를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저는 조금 소심해서 팬분들께 잘 못해줄까 봐 걱정입니다. 그냥 한 말이다. 사실. 그냥 한 말이다. 사실. 내가 N.I.F.O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. 솔직히.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.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. 선우 형을 가장 편하고 좋아한다.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고 생각한다. umbs up. 왜 너무 나도ocyуль. 왜 너무 나도som. 감사합니다.